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상의사 김종웅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9월달 모의고사를 앞두고 좀 긴장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과목별 학습법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긍정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9월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선배들보다는 약간 중학감이 좀 덜할 거예요. 그죠? 선배들은 지금 이게 평가원에서 시험을 주관하기 때문에 되게 좀 긴장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조금 그 긴장감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모의고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목별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이 시기에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법을 전개해 갈 거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여름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나 봐요. 덥죠? 하지만 여름방학 시즌이 지나갔습니다. 여름방학 잘 보내셨을까요? 휴가 다녀오셨겠죠? 자,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근데 특강기간이었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여름방학이 끝났습니다. 해서 누군가는 가족분들과 함께 휴양지에 가시거나 좋은 추억을 만드셨을 거고요. 누군가는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을 거고 누군가는 저와 함께 학원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몰라요. 다 다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른 거지. 그래서 여름방학 때 내가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해서 자책하면서 어떻게 미쳤나 봐.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야.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름방학 때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간다.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도서관에 있거나 어떤 독서실에 있는 것도 좀 좋은 피서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더웠으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담임할 때입니다. 고1 담임할 때. 제가 학창시절에, 제가 교사 재직 시절에 고1 담임을 하는데 벚꽃이 피는 시즌 있잖아요. 그죠? 벚꽃이 한참 흐드러지게 피고 막 다들 막 벚꽃 엔딩 노래 부르면서 다들 막 설레고 연애 시작하면 그런 무렵. 학기 초에. 그때 우리 아이들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중간고사 기간이잖아. 그렇잖아요. 중간고사 기간이 딱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놀러가지도 못하고 맨날 학원 가는 거야. 그래서 뭐 할게? 제가 담임이었잖아요. 그 당시는 제가 숙제로 우리 반 아이들이 그 당시 제가 있었던 학교는요. 아이들이 그 학원 현황을 다 이렇게 적어놨었거든. 관리한다고.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학원 다니는 거 다 적어놨었어요. 반에 학급 많아봐야 스물 몇 명밖에 안 되니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주말마다 학원이 거의 다 있는 거야. 아이들한테. 숙제를 냈죠? 뭐라고? 얘들아 너네 있잖아. 주말 동안에 학원 땡땡이든 뭐든 좋으니까 벚꽃 밑에서 산 찍어서 나한테 한 장씩 다 보내. 학원 땡땡이 치는 게 숙제였어요. 땡땡이 인증샷 갖고 와. 시간표를 보고 있거든. 그 시간대가 딱 인증되게끔 보내 와. 알았지? 라고 했는데 진짜로 땡땡이 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어머니 나한테 전화하시라 그래. 한 통도 안 왔어요. 한 통도 안 왔어. 그 당시 시기는 그랬어. 지금은 세상이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렇게 숙제를 내주기로 했었다. 이 얘기 왜 하느냐. 너무 뭔가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의 날을 꼭 거기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내가 공부, 공부, 공부 이렇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지금 이 시점에 보면 돌아볼 수 있잖아요.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잘 쉬었구나. 좋은 추억 만들었구나. 또는 내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에 집중하시라는 거야. 아셨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이제 고1인데요. 저 아직 고2예요. 아직 시간 많은 남았는데요. 뭘. 아 나중에 하면 되죠. 또는 학교 활동이 너무 바빠요. 동아리 활동부터 이런 게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또는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언제 제가 모의고사까지 챙기고 있습니까? 아 저는 그냥 내신부터 할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9월달에 모의고사를 앞두고도 크게 뭐 긴장하지도 않고 나는 어차피 내신파니까. 나는 어차피 수능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맞습니다. 그 말이 맞긴 한데 여러분의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선배들이 물어보면 선배들도 저랑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 고대로 할 거거든. 실제 제가 학교 현장이 아닌 학원에 와서도 대치러셀에서 수업하다가 이제 공부를 했던 어떤 오빠가 있어요. 그 형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어. 형 오빠 오빠 밑에 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고삼들이 있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 해줘봐. 그때는 이런 얘기합니다. 후배님들 그 형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 앞에 나와서 얘기해도 돼요? 나와봐. 해서 잠깐 얘기를 했거든. 물론 장수생이었어요. 삼수하는 형이었는데 물론 나중에 결과는 잘 받았습니다만 그 형이 밑에 있는 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내신 포기하지 마. 그리고 그 고삼 어떤 친구가 고민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선생님 제가 수시를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전 내신 다 말아먹었으니까 저 그냥 내신 포기하고 정시로 가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수시 포기하지 말라고. 이거는 여러분의 선배라면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내신 포기하지마 수시 포기하지마 이거는 일단 기본 디폴트 값으로 알고 가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선배가 여러분보다 1년, 2년 선배잖아. 얼마 안 지난 선배들도 이미 지나고 나니까 알 수 있는 게 있어.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내신 붙들고 수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9월 모의고사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다짐을 한다? 아, 어차피 난 내신 준비하고 수시할 거니까 9월 모의고사 보지 말아야지. 그건 아니에요. 왜?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내신 공부랑 수시, 수능 공부 중에서 내신 공부에 좀 더 집중하려고요. 공부가 종류가 달라요? 선생님, 저는 수능 공부하려고요. 다릅니까? 다르죠. 다른데 학교마다 출제하는 방향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뭔가를 공부를 잘 밟아온 친구들은 내신이나 수능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게 공부하는 거야. 어차피 내신 공부하는 게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수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 고1 때부터 차근차근 내신부터 쌓아가잖아? 그게 조금 더 한 발짝 멀리에서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게 수능 공부예요. 그러니 9월 모의고사 역시 마찬가지로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9월 모의고사는 여러분의 선배들과는 달리 범위가 설정되어 있잖아. 학교 교육과정 진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나갔겠지 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범위에 맞춰서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돌려서 한 겁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과목별로 한번 볼까요? 9월 모의고사 그럼 한국사는 어떻게 공부할 건데? 그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한참 내신으로 지금 한국사를 공부하고 계실 거고 고2 친구들은 보통은 고1 때 교육과정에 한국사가 교육과정으로 고1 때 많이 편제가 되어 있으니까 고2 때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자 한국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신 한국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왜요? 전반적으로 내신 한국사가 수능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내신은 상대평가고요. 수능은 절대평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쉽거든. 내신 공부만 내가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제대로 복습만 했으면 수능 한국사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직전에 한 번은 훑어봐주세요. 제가 공부하기라고 써놨는데 실제 공부가 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해놨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한번 보기만 해도 괜찮아. 까먹었었던 거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뇌를 자극해주세요. 한국사는 그 정도만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국사를 완전 몰라요. 완전 노 베이스야. 내신 때도 한국사 공부 안 했고 지금 내신 시험법이 나가고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모르겠어. 그러면 반가용. 앞측에 모든 것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올 판서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모두 판서거든요. 빈 공간에다가 쭉 쓰면서 수업을 합니다. 근데 9강짜리라서 좀 부담이 좀 덜 적죠. 혹시나 이번 모의고사에서 내가 한국사를 잘 보고 싶다. 내기를 했는데 각 과목별로 1등급 하나는 내가 내기로 했다. 한국사가 제일 만만해 보인다. 이거 들으시면 돼요. 하셨죠? 확인하시면 되겠다. 한국사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너튜브라든가 아니면 캐스트에 가셔가지고 15분 한국사 검색해봐. 그러면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는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내가 스터디에서 올린 캐스트를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15분 동안 한국사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교육과정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 봐도 수능을 대비하는 모의고사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한국사 이렇게 정리하세요. 크게 부담 없는 과목이니까 가볍게 보시고 자, 동사사로 가볼게요. 고1에는 해당되지 않고 고2 친구들이 아마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내신으로 이 과목을 공부하고 있으면 내신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왜요?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큰 틀에서 흐름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세하게 하나하나 모든 걸 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수능형 출제 문제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뭐게? 이거 뭐게? 이거 뭐게?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확인 문제가 아닌 사료해석 능력을 물어볼 겁니다. 해서 종합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멀리서 한 판에 쫙 쓸 수 있는 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잡아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해서 만약에 내가 이 틀이 안 잡혀있다. 한 번쯤 내가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한번 돌려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 패스 있으신 분들은 패스 없으면 일부러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패스가 있으면 반가운 동세사 압축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각 각별로 12강으로 수능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싹 다 압축해놨어요. 12강짜리로. 엄청난 양의 동세사를 12강으로 압축해놨습니다. 근데 내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틀어놓고 보잖아? 판서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판서예요. 그 판서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분명히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수업에 집중했다면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번쯤 잡아놓고 모의고사를 보면 문제가 풀려요. 문제가 풀리면 뭔가 좀 재밌습니다. 그렇게 흥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은 동세사를 수능에서도 선택하게 될 거예요. 한번 보시고. 자, 시험 범위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에요. 동사는 3단원이죠. 동아시아의 사회변동과 문화교류에서 명청시기 경제사회 문화까지. 그리고 세계사는 4단원. 유럽, 아메리카 지역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나오는 서양사까지입니다. 해서 제국주의 가기 전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니까 한 번쯤은 참고로 보시면 좋겠다. 다음, 고1 친구들 통합사회 보겠습니다. 통합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내신을 제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내신 공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 모의고사를 내기 때문에 특히나 통합사회는 모의고사 자체의 과목이 없죠. 수능의 과목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고1을 위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신 공부를 충분히 활용하면은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 자, 지금 통합사회 직전대비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강자가 굉장히 많은 내신 강좌의 특성상 시험 범위를 내가 다 듣는 건 좀 힘들거든. 그래서 압축해놓은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1단원부터 5단원까지는 업로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해서 직전대비 특강으로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1단원에서 3단원까지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4, 5단원 이렇게 딱 정해놨거든. 해서 각각 몇 개 안 되는 강의로 올려놨으니까 첨부파일이 있어요. PDF로 첨부파일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한글파일 만들어놨거든. 그거라도 다운받으세요. PDF라도 다운받아서 그거를 빈칸 채워 넣으면서 한 번쯤은 확인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내신과 모의고사를 함께 정리했을 때 여러분이 2학기 때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강의 안 들어도 좋으니까 다운이라도 받으세요. 그 자료 다운받아서 빈칸 채워보세요. 자, 시험 범위 확인합시다. 통합서에는 5-2강까지 2강까지 해서 시장경제와 경제주책까지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경제시스템까지 나온대요. 그 전까지 나온대요. 해서 5단원까지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시험 범위, 이번 모의고사까지는 제가 업로드한 직전대비 특강의 모든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자, 과목별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통합사에 말씀드렸죠? 학년이 다르고 선택하는 과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시를 준비하든 내신을 준비하든 정시를 준비하든 학교 공부와 모의고사를 구별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한꺼번에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자,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이미 시작됐어요. 고1이세요? 수험생활 이미 시작된 겁니다. 고2이세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습관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꾸준히 해나가는 이 습관이 들여야 그대의 1년 또는 2년 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습관 만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진짜 1년 뒤, 2년 뒤에 크게 결과를 좌우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바 경험으로 느낀 바 정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 지금의 공부습관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내가 기복이 심하지 않고 꾸준히 그냥 해나가듯이 습관처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습관 들이기에 좀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잔소리하는 잔소리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늘 그 자리에서 늘 그런 했듯이 여러분을 긍정의 힘을 가득 담아 응원하고 응원할 테니 언제든지 힘들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Q&A 찾아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조교가 없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 역사상사 김종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